오늘의 마지막 이슈 효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주제 알기 전에 저희가 일단 증시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달리고 있는데 고금리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 시점이 원래 6월쯤이었는데 이제는 7월 또는 9월까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고금리 환경 불가피할 거야 피하기에는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1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에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야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반도체 맞습니다. 좋은 거는 아무리 먹어도 더 좋잖아요. 좋은 걸 먹었을 때도 그런데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장어 드실 때도 꼬리가 좋아서 꼬리를 맨 마지막에 먹듯이 항상 가장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장어의 꼬리처럼 어디가 가장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부품, 장비, 소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를 먼저 봐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럼 반도체 시장 정말 탄력 받는 거야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TSMC 실적,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3월 매출액을 확인해 봤는데요. 왼쪽에 외신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TSMC post the fastest monthly revenue growth since 2002 on AI chip boom. AI chip boom이 시작한 이래 2022년 11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TSMC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덜랜드 반도체 장비 회사죠. ASML도요. 지금 반도체 업황의 침체기 그리고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 농기 대비해서 무려 3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올해 반도체 장비 시장 다시 한번 껑충 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시장 아직 맑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앞으로 과거의 반도체 시장 좋았다라는 건 알겠지만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벤트들이 또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4월 보시면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날들이 있습니다. 17일에는 ASML, 18일에는 TSMC, 24, 25일에는 렘리서치 그리고 인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날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쯤에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판 열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반도체 그래서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인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024년 1월 19일에 땡큐 TSMC,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날 미국 증시 랠리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도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여줬고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 무거운 주식이 무려 4% 이상 뛰었고 SK하이닉스도 3%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한미반도체까지 7%에서 2%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17일, 18일, 24일, 25일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주가도 TSMC의 주가가 잘 나오다 보니까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낙수 효과를 그대로 받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TSMC의 잠정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그 낙수 효과를, 그 나비 효과를 누려볼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국내 그리고 국외 모두 연관성이 뚜렷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시장의 봄기운이 물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국내 시장의 반도체 희름 안에서도 이슈 잭팟이 지금 가득합니다. 선반영이라는 매직 키워드가 있는데 선반영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이벤트들이 여럿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이벤트들을요. 보면은 일단 SK하이닉스가 25일쯤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10조 원 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HBM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도 밝히면서 HBM 쪽으로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포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로이터에서 미국 상무부가 이번에 인텔도 그랬으니까 삼성전자의 한 60억에서 7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해줄 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AI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9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기업 안에서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안에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 그 꼬리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먼저 힌트를 드렸었는데 우선 HBM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안에서도 이제 정점에는 장비주가 있다라고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반도체 크게 소재, 부품, 장비 이 세 개 분야로 나누었을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은 장비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차트를 보시면요. 소재와 부품은 이 회색 색깔이고요. 그리고 장비는 이 파란색 색깔인데요. 확실히 소재와 부품보다는 장비가 더 큰 수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반도체 붐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이 회색 색깔이고 그리고 AI 반도체 장비 지수라는 게 지금 이 파란색인데 반도체 산업 업황 개선 시기에 있어서 종합 반도체 기업보다는 장비 기업의 주가가 확실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제가 차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개선될 때 그 안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그 안에서 장비가 확실히 그 수혜를 가져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장비와 소재, 부품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안에서도 특별하게 장비에다가 별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을 한 번쯤 더 깊이 있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매니저님 통해서 어디를 이 안에서도 보는 게 좋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리 기판입니다.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기판은 반도체 이제 현재 플라스틱 계열 소재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칩시다. 그리고 밑에다 플라스틱 빙판길 그리고 유리 빙판길이 있다 치면은 둘 중에서 유리 빙판길이 훨씬 더 잘 달려지겠죠. 그만큼 플라스틱 계열은 표면이 더 거칠어서 미세 회로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이번에 나타나는 새로운 유리 기판입니다. 유리 기판은 열과 휘어짐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서요. 대면적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 시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리 기판까지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단순히 테마주 아니야 라고도 보실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내 관련주 그리고 이게 과연 국내에서만 끝나는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국내 관련주 안에서는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YCM 그리고 ISC가 있는데요. 필옵틱스에서는 지난달에 유리 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기 위한 TV, TGV를 구현하는 장비를 출하를 했고요. HB테크놀로지는 유리 기판 양산용 검사, 리페어 장비 3대를 납품을 한 상황입니다. 그 아래 YCM은 지난해 반도체용 유리 기판 핵심 3종을 개발하는데 이미 성공을 했고 ISC는 앱솔릭스가 생산한 유리 기판 테스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국내에서만 끝나는 거냐 저희가 구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텔에서 유리 기판에 무려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AMD도 반도체 기판 제조사들과 그리고 유리 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공급사를 현재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의 기대감 또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도 있겠죠. 인텔과 엔비디아 AMD, AI 가속기 그리고 CPU 제품에 선제적으로 유리 기판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도 국내 관련주들을 엮어서 저희가 한번 수의주를 이 시점에서 미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답을 매니저님들과 또 황붕 MC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박지원 아나운서가 조사를 너무 잘해와서요. 적 있는 데로만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이거 안에서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릴 땐 잘 찍어야죠. 그 찍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 찍는 확률을 그래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답에 가까운 매니저님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웃고 계시던데. 항상 너무 준비를 잘해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보면서 빼야 될 걸 정리하고 있는데 나왔던 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가 일단 반도체를 쭉 말했고 요즘은 반도체, 반도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밤방송에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너무 소재, 부품, 장비, 유리기판 등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디를 가장 먼저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PT에 있었어요. 장비입니다. 장비. 이게 왜 그러냐면 업황이 개선이 되거나 업황이 좋아질 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증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증서를 하면 공장을, 토지를 매입을 하고 공장을 짓고 장비를 넣어서 그다음에 소재,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비주가 수주가 더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더 빨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장비주가 더 많이 움직이고 실제적으로도 초반부터 올라가고 반도체 업황 다 살아나서 전체 다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장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비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요즘은 한미반도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계속 달리는 말을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 오르지 않은 기업들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안 오른 게 있을까요? 덜 오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의 다 올랐는데 일단은 장비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형 종합반도체 업체들이 우리나라 장비 수주를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HBM 쪽 적극적으로 투자를 들어가면서 한국 장비 업체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히 장비주들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해외 쪽에서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주 소식 들리면 당연히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고 수주는 또 실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최근에도 사실 마이크론과 계약이 있었잖아요. 200억 원대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TC본드 쪽에서는 워낙 강자라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회복되는 것이나 또는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는 기업들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오테크닉스도 좋고요. 그리고 코미코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세정이랑 코팅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고 이오테크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추가적으로는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5월의 계책 장비 쪽, 검사 장비 쪽도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고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정도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혜리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디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정말요? 그렇죠? 여쭤봐주세요. 어디 골라야 되는지. 그중에 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네, 저희 그럼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황봉의 NC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유리기판 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유리기판이 지금 상용화되려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한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리기판이 발전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플라스틱 기판 만드는 것은 일단 배제해야 되겠죠.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KC하고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그림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유리기판 쪽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기하고 SKC 쪽을 먼저 보는 게 맞다.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매니저님께서 끄덕끄덕 옆에서 동의를 해주시는 제스처를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황봉 MC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좀 테마성에 그칠 것이다 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테마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인텔도 그렇고 지금 적용을 한다고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 실제로 지금 기술이 계속적으로 최선단 공조로 가고 있잖아요. 미세한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유기재료로 만든 반도체 기판으로는 사실 회로를 새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이제 기술이 더 발전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유리기판 당연히 사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2026년도를 예상한다면 아직 시간이 2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라기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수급으로 좀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실적에 반영 안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급등 종목들은 좀 절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했던 게 삼선전자라든지 SKC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사업부가 탄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삼선전기 같은 경우는 적직세라믹스 콘데서라든지 기판사업부 자체가 이미 좀 안정적인 상태에다가 유리기판 재료까지 붙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좀 깔고 가고 아까 보여주셨던 종목들 다 괜찮거든요. 그중에 좀 빼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성엔지니어링도 좋은 것 같아요. 관련 줄은 지금 묶여 있는데 워낙 또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아까 PT 있던 종목에다가 주성엔지니어링 정도만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 되돌려보기 하시면서 과목재생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매수하는 관심이 가장 큰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많이 매수한 순매수 종목 1위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최근 주가가 너무 어둡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놓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실제로 제 주변에는 손을 털고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테슬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일단 로보택시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말에 저는 신뢰를 둬야 될지요. 걱정은 됩니다. 방금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네. 주주예요. 주주. 주주.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하는데 저는 사실 한 2년, 3년 정도 잡고 본다면 지금은 그래도 바닷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사실 8월 8일인가요? 그때 8월 달에 로보택시 발표를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투심이 잠깐 살아날 수 있어요. 뭔가 기대감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업황을 좀 회사의 어떤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 로보택시가 지금 바로 매출이 이어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자동차국에서도 자율주행이 관련된 장비를 도로에다 놓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권도 따야 돼요. 시설국인가요? 거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국에서는 정말 낮은 수준의 허가만 받은 상태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운전자가 없으면 테스트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 자율주행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이제 사업권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허가 받아야 되는데 신청도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웨이머 같은 경우도 한 8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해도 8월 달 발표할 때는 허가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받고 실제 사업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을 잠재우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당기는 조금 상승에 힘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아직은 큰 기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인도량이 너무 떨어졌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181만 대 정도 파는데 올해 사실 초반에도 전망치가 한 190만 대 중반쯤? 이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전망치가. 왜 그러냐면 1분기 때 인도량이 예상치를 훨씬 하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더 안 좋겠구나. 그래서 지금 인도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투자회사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인도량이 준다는 건 그만큼 자동차가 안 팔린 거잖아요. 그럼 실적 전망치도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적이 전망치가 낮아지니까 주가도, 목표 주가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목표 주가를 한 30%까지 낮춘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저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성과가 나오거나 또는 로봇택시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트럭 이런 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매출이 좀 잘 나와주면 그때가 좀 저점 만들고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비들에서는 30%나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다고 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올해만 해도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테슬라를 여쭤보는 이유는 일단 테슬라 자체가 우리 국내 2차 전지주에게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정말 손긴만 스쳐도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국내 2차 전지주들의 향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워낙 테슬라와 연동되는 커플리 경선이 많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중에도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JNTC라든지 여러 PNT라든지 장비주들,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 보면 특히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2차 전지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다른 산업 쪽에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나는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좀 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가하락을 좀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게 실적 종목들이니까요. 일단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좀 회복되는 게 보이는 기업들 쪽으로 일단 종목을 집중하시면 천천히 담아갈 때가 아닌가 저는 한 2, 3년 두고 닮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디가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코인테크라든지 아니면 또 PNT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주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현 아나운서가 정말 오늘 설명을 잘해주고 오늘 가져온 자료가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 잘만 찍으면 됩니다. 잘만 찍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박주현 아나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따가 5분 연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